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슈퍼천연치료제 중에서 믿음, 믿음을 잘 유지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웰빙의 상태를 누릴 것인데 그것이 면역력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에 대한 여덟 가지 건강 생활을 실천하게 될 때에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 이 면역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그 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빌리프,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질병과 싸우는 이 면역력을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깊은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심리적으로 웰빙의 상태,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누릴 텐데 그것이 어떻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아프리칸 저널 of infectious disease 이 저널 2018년도 3월호에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면역 반응을 높이는 데 있어 믿음의 심리적 웰빙의 역할 감염 퇴치를 위한 최적의 노력이 될 수 있다 즉 지금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서 생사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항생제나 아니면 어떤 백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내 몸에서 어떤 바이러스일지라도 어떤 병원균일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연구자들은 특별히 이 믿음과 함께 영성이 강해지면 심리적으로 웰빙의 마음을 갚게 될 것이고 그 웰빙의 마음을 갚게 되면 과연 면역세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이런 믿음과 함께 마음의 웰빙 상태를 갖게 됐을 때에 과연 면역력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발표된 모든 논문들을 다 찾아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믿음으로 인한 웰빙이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여러 과학적인 논문들 한두 편이 아니고 수백 편의 논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영성은 심리적으로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웰빙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웰빙이 인체 면역 반응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확인해주고 발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어떤 개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전보다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 관계가 없었는지 많은 논문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종교성과 영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웰빙은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깊이 하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은 발표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심리적인 마음 상태가 평안하고 행복해서 웰빙 점수가 높을 때에 살펴보니까 이 면역세포들에게도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을 만들어내는 인터페론 유형 1번 및 항체를 조절해 주는 능력이 더 웰빙의 마음이 있을 때 증가되더라 어떤 면역세포는 무기를 쏟아 부면 내 몸에 세포까지 공격을 하면서 그 인터페론 때문에 여러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균이 딱 내 몸에 들어와 감염이 됐을 때에 그걸 죽일 정도로만 적당하게 이 무기를 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염증으로 다 진물로 가지고 큰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마음의 웰빙이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만 이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인터페론 유형 1번 그리고 또 이 면역세포가 쏟아붓는 항체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폭풍처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연구 결과 다 결론을 내려 보니까 암세포나 병원균을 쏴서 죽이는 NK세포 또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 이런 것들이 웰빙의 마음 속에서 돌아다닐 때 얘들이 면역을 점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힘이 생겼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웰빙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혈액을 뽑아서 검사한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면역세포들과 함께 나오는 CD3+, CD4+, CD8+, 또 CD4+, CD8+,의 비율이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결정을 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정말 가장 적당하게 신사처럼 튼튼한 T임파구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혈액 수치상의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또 종교적인 대처와 사회적인 지원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히브, 이 에이지라고 하는 질병도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서 이 보잘것없는 병원균에게 노리개감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불치병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런 균에 감염됐을 때도 이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웰빙 수준이 높아서 적당하게 이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면서 들어왔는데도 잡아먹고 내 몸은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점수가 훨씬 높았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깊은 기도를 하는 영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염성 질병이 내 몸을 괴롭힐 때에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이길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성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 상태가 혹시 감염성 질병과 더불어 찾아왔을지라도 이것을 잘 이기고 치료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수백 편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 찾아오신 분들도 보니까 그냥 현미밥을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녹즙 마시면서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이 음식을 치료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것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좋아지면 기쁘지만 조금이라도 수치가 이상해지면 이게 웬일이냐 막 불안에 떨고 걱정을 하고 이런 것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의 손으로 딱 잡아보니 조금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면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웰빙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이 면역세포들이 적당하게 파워풀하게 강해지면서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성 질병까지도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김명중 씨가 찾아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면역력이 좀 이상하게 과민만흥을 일으키면서 자기 피부를 공격해 가지고 다 전신이 진물러버린 아포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웬만하면 태혈기로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좀 높아지면 없어지는 질병이지만 이분은 35세 될 때까지 이 병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온 몸이 딱정이가 집니다 여기 얼굴도 진물이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진물이 마르면서 딱정이가 집니다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리면 딱정이가 털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또 피고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굳어서 딱정이가 됩니다 누가 불러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있던 것이 또 피부가 퍼지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면서 또 굳으면 딱정이가 돼요 첫날 이 프로그램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음식을 씹을 때마다 얼굴에 붙어있던 그 부스러움이 앞에 탁자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환자들이 눈치주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같이 밥을 봉사자들이 먹어주곤 했습니다 이분은 짐승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가 없었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원 구석에서 그냥 밥만 먹으면서 35년을 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그런 자기를 피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고 수치료를 해주고 삼책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봉사자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우리가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가서 목욕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 가면 온천에 온 손님들이 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명중 씨 김명중 씨는 온천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를 여기서 특별히 해줄 테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그러고서는 큰 다라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전북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따뜻한 좀 미지근한 쪽에 물을 담그고 거기다가 숯을 몇 수저를 넣어서 숯가로 물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숯가로 목욕을 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딱 들어가면서 비명을 질러요 너무 너무 가려웠는데 들어가는 순간 가려움증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몇 번씩 한 번씩 두 번씩 이 숯가로 목욕을 하게 했는데 여기 찍은 사진은 한 3일 지나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뭐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이 숯가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믿음을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이분의 어떤 열등감 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치료가 되면서 짧은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끝나는 마지막 날 다시 온천 목욕을 갈 때였는데 이 친구를 거기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냈어요 그날 갔다 와서 감증을 하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공중 목욕탕에 처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야 내 생전 그냥 공중 목욕탕도 아니고 그 유명한 온천 목욕탕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여러 가지 약을 가지고는 치료가 참으로 어려운 질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질병들을 가졌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치료제를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약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질병과 싸우는 면역세포는 내 마음의 기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요동치지 않기를 원하면 돛담배를 바위 위에 묶어 놔야 되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요지부동하면서 마음의 웰빙,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는 맞아 나는 이런 마음 속에서 돛담배처럼 떠다니기를 좋아해 너무나 평안을 누리고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이 작은 꽃가루 하나 정도로 왔을 때는 뭐 꽃가루 정도야 어때? 하고 아량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나 얘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를 왜 들어왔어?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힘이 있으니까 딱 한 방 한 방 급소를 치면서 무찔러주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가 되고 이 아토피라고 하는 평생 35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계속 무서운 감염성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는 내 몸 속에 있는 면역력을 최강의 군사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 면역세포가 과학적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에 면역세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으니 믿음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웰빙을 누리면서 백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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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